반갑습니다. 열광티비 마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쁜 고객님이요. 1년만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아쿠아프리틴 A로 샴푸를 했어요. 샴푸, 정신 모발에서 샴푸치고 계셔서 식품 방치했습니다. 샵에서 온전히 자식 샴푸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나와서 보니까 앞전에는 일단 여러가지 어떤 시신으로 해서 병화된 것도 아쿠아프리틴 A가 보다 좋구요. 또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까 모발이 가늘면서 신축성 곱슬이에요. 이게 약간의 밑에는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히카의 장점이겠죠. 미친 연화로 해서 연화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C1에다가 아쿠아프리틴 A를 넣어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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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카의 장점은 른들이 정신 그 점이 조금 less 너무 좋죠. 장 오아티카, 이 장점은 전철도 너무 좋죠 전철도 없이 전부가 깨끗하고 눈기나는 풀이 컴퓨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타의 장점이예요 자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열처리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요 로드를 풀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연화라고 해서 C1이에요 C1이 pH 9.5 짜리거든요 여기에 제가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한 부분씩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피카는 연화 보는게 굉장히 쉬워요 전처리가 없기 때문에 원자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바르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느낌이 어떠냐 하면 통통하면서 윤기가 반짝반짝하게 나요 보이시나요? 네 굉장히 통통하면서 윤기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깨끗 챙기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대문에 원장님께서 2회차 열폼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2차 연화 들어가고 있잖아요 미친연화 자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머리가 통통하고 윤기가 나면서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윤기가 굉장히 진짜 너무 그러니까 상한 머리가 없이 그냥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5분 방치하고 또 우리 원장님과 함께 또 시술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치카에서 담수로 해서 지금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술을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서대문에 계신 원장님이세요 원장님 네 지금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자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머리가 저기 약간 윤기가 나면서 통통하면서 결이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놀랍죠? 네 많이 놀랐나요? 네 많이 놀랐어요 언니가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pH를 높이면 이렇게 머리가 가늘고 이런 머리들이 많이 송상이 되고 특히 높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pH가 높은데도 이 윤기가 나면서 머리가 살아나는 거가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요? 기가 막혀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들 트리플 연화우의 1번인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본사하시고요 네 자 빗질을 예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2번인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2번인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2번인 휠을 도포하겠습니다 원장님 느낌이 어떤 거 같아요? 머릿결이 되게 윤기가 나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닿는데 통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만지면 요즘에 어떤 연화에서 무리가 없는 거 같죠? 네네 모발이 좀 편안해 보이나요?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 그래야 되나? 네 모발 자체가 여기요 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도포하겠습니다 자 3번 마스크를 저희 리페어크리닉에서 마스크 3번 마스크 도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점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점점 머릿결이 통통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넘기가 엄청나요 와우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이롱에 성공인 거 같아요 그래요? 자 4번 오일 4번 오일 도포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오일 오일을 또 도포하겠습니다 자 4번까지 원 투 쓰리 포 한 다음에 저희들 모발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분만 방치하고 가볍게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트리플 연화 후에 리페어크리닉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연화 트리플 크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물로 가볍게 헹구 나왔는데 자 깊은 연화 자 우리 친수성 곱슬이었는데 젖어 있을 때 이렇게 쫙 펴져 있으면 펴진 거예요 연화가 된 거예요 근데 또 원자님들한테 또 한번 저희 피카의 장점이죠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어때요? 잘 쓰죠? 그럼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또 저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이 한번 세워보라 할게요 자 어때요? 어머 잘 쓰죠? 연화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잭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파마종이 이렇게 마른 파마종이를 세 장을 대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피카의 장점이겠죠? 덮개 아이롱이 있다는 거 큰 무기예요 컬이 탄력 있게 걸린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계속해서 진행이 나갑니다 네 모든 열폼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링에 있어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피카의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요즘에 피카 더블로 뿌리 살리기 대세죠? 자 13ml 13ml로 그대로 들어가서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 45도 네 네 자 굉장히 재밌습니다 또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네 왜냐하면 또 폭을 좁게 잡은 게 아니라 길게 잡잖아요? 피카의 롱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이 두상대로 그대로 네 볼륨이 살죠 자 여기서 또 더블로 한번 또 살려볼게요 17ml 그 판넬 그대로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뿌리가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엄청 많이 살아요 자 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라데이션으로 여긴 굉장히 많이 살겠죠? 옆에는 두상은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뿌리가 삽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네 자 중화 후에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페어 클리닉이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굉장히 탄력 있게 잘 걸렸죠? 네 또 예쁘게 또 완전 번지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뜯어볼게요 네 자 와우 럭셔리하죠? 네 블링블링합니다 네 여신머리 어때요? 예쁘죠? 네 또 어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salty 다 짜장 도전 자 생크림 왼azar 네 await